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정말 영원히 봄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보름 전에 국군체육부대 야구단 최종 합격차 14명이 결정됐고요. 그에 앞서서 20명이 경찰 야구단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올해에는 또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안 게임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군 입대가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일단 흔히 상무와 경찰청이라고들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무는 군인이고 경찰청은 경찰이에요. 의경이죠. 의경. 그렇게 일단 의무경찰인데 그런 신분이 다르긴 하지만 각각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찰 야구단과 상무 지역이 다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봤을 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가 더 낫다. 어디를 더 선호한다라는 기준은 딱히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지원 시기와 또 전역 시기에 맞게끔 구단과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상무, 국군체육부대 쪽이 시설은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선수들이 꾸준히 벌크업을 하고 나올 때 힘을 길러서 나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상무에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고 경찰 야구단의 경우 일단 이게 확실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아요. 상무는 경북 문경에 있고 경찰 야구단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희 집과로 가까운데요. 이렇게 지역의 특징이 있고 또 유승환 감독, 포수 출신의 유승환 감독 그리고 상무의 박치환 감독은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주고 프로에 가서 굉장히 잘 뛸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고쳐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심사숙고해서 부담과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쪽으로만 저는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무 쪽을 좀 권해주고 싶어요. 상무에 있던 타격 코치, 삼성 2군 퓨처스 타격 코치로 갔는데 이영수 코치요. 이영수 타격 코치랑 젤왕 정말 아삼 육이거든요. 물어보면 웨이트장이 엄청 크고 일단 먹는 게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게 국군체육부대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군체육부대인데 먹는 게 정말 웬만한 식당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먹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운동 쪽이나 본인이 갖고 있던 하드웨어를 키우기에는 저는 오히려 확실히 경찰청보다는 상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